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순봉학교의 김성수 장로입니다.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한 사람 한 사람들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제주도에서 이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. 이곳에는 금방 만났던 홍콩 사람들도 있고요. 또 대만 사람, 중국 사람들도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길 원하시겠지만 저 혼자 나 주님과 동행하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. 나 주님과 동행하네 나 주님과 동행하네 즐거운 주님의 길 걸으며 손잡고 걸어가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너무 좋아 아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과 동행하네 전국 향해 가네 아름다운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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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님과 동행하네 나 주님과 동행하네 아멘 혹시 이 영상을 잠깐이라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라고 또 믿음으로 인하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곳은 제주아일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에코랜드입니다. 피크닉 스테이션이구요 많은 사람들이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넓은 잔디와 또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